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노래 보고싶은 여인 가겠습니다. 자 오늘의 초대손님 정진주님이 되시겠습니다. 사랑했던 그 자리존에 주말처럼 스쳐가며 생각난다 생각난다 가구 없는 그 사람을 아무 하늘만 살고 있나 보고싶은 여인아 꿈속에라도 꿈속에라도 보고싶은 여인아 사랑했던 그 순간을 내 가슴 속에 찾아오면 내 가슴 속에 찾아오면 그리하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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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못올 그 시절 내 가슴 속에 어떤 하늘만 살고 있나 보고싶은 여인아 꿈속에라도 꿈속에라도 만날 수 없을까 아멘 아멘 아멘